예은이 계속 머리 기를 거야? 저요? 기르고 있어요 지금 살짝 어깨에 닿을 정도로 계속 기르고 있는데 살짝 지금 닿죠? 더 기를 거예요? 그래서 오늘 아 어제 샵쌤께서 머리 빨리 기르는 샴푸를 알려주셨어요 그거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 머리가 왜 이렇게 안 길러요 진짜? 어렸을 때부터 머리는 진짜 너무 안 길러져요 2년 길어도 한 이 정도? 이 정도? 밖에 안 길러졌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끝